1. 다음에 제품에서 크림법을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제품은 1. 슈 2. 마블 파운드 케이크 3. 버터 스펀지 케이크 4. 엔젤 푸드 케이크 정답은 2. 마블 파운드 케이크 2. 비스킷 반죽을 오랫동안 믹싱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1. 제품의 크기가 작아진다 2. 제품이 단단해진다 3. 제품이 부드럽다 4. 성형이 어렵다 정답은 3. 제품이 부드럽다 3. 고율배합 제품과 저율배합 제품의 비중을 비교해 본 결과 일반적으로 맞는 것은 1. 고율배합 제품의 비중이 높다 2. 저율배합 제품의 비중이 높다 3. 비중의 차이는 없다 4. 제품의 크기에 따라 비중은 차이가 있다 정답은 2. 저율배합 제품의 비중이 높다 4. 퍼프 페이스트리 제조 시 굽기 과정에서 부풀어 오르지 않는 이유로 틀린 것은 1. 밀가루의 사용량이 증가되었다 2. 오븐이 너무 차다 3. 반죽이 너무 차다 4. 품질이 나쁜 계란이 사용되었다 정답은 1. 밀가루의 사용량이 증가되었다 5. 오믈렛에 충전할 수 없는 것은 1. 딸기 2. 생크림 3. 바나나 4. 전분 정답은 4. 전분 6. 화이트 레이어 케이크 제조 시 주석산 크림을 사용하는 목적 중 틀린 것은 1. 흰자를 강하게 하기 위하여 2. 껍질 색을 밝게 하기 위하여 3. 속색을 하얗게 하기 위하여 4. 제품의 색깔을 진하게 하기 위하여 정답은 4. 제품의 색깔을 진하게 하기 위하여 7. 푸딩을 제조할 때 경도의 조절은 어떤 재료에 의하여 결정되는가 1. 우유 2. 설탕 3. 계란 4. 소금 정답은 3. 계란 8. 초콜릿을 템퍼링 할 때 처음 녹이는 공정의 온도 범위에 적합한 것은 1. 섭씨 30에서 32도 2. 섭씨 38에서 40도 3. 섭씨 45에서 47도 4. 섭씨 52에서 54도 정답은 2. 섭씨 38에서 40도 9. 옐로우 레이어 케이크에서 설탕 120% 유하 쇼트닝 50%를 사용한 경우 우유 사용량은 1. 60% 2. 70% 3. 80% 4. 90% 정답은 4. 90% 10. 전통적인 퍼프 페이스트리의 기본 배합률로 강력분, 유지, 냉수, 소금의 비율로 가장 적당한 것은 정답은 1. 100대 100대 50대 1 11. 정형한 파이 반죽에 구멍 자국을 내주는 가장 주된 이유는 1. 제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2. 제품의 수축을 막기 위해 3. 제품의 원활한 팽창을 위해 4. 제품의 기포나 수포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10. 케이크 도넛의 대두분을 사용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1. 흡이율 증가 2. 껍질 구조 강화 3. 껍질 색 강화 4. 식감의 개선 정답은 1. 흡이율 증가 13. 다음 제거용 포장 재료로 알맞지 않는 것은 1. PE 2. OPP 3. PP 4. 일반 형광종이 정답은 4. 일반 형광종이 14. 과자 제품의 평가 시 내부적 평가 요인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1. 맛 2. 방향 3. 기공 4. 부피 정답은 4. 부피 15. 파운드 케이크 반죽을 팬에 넣을 때 적당한 팬닝비는 1. 50% 2. 55% 3. 70% 4. 100% 정답은 3. 70% 16. 우유 2000g을 사용하는 식빵 반죽의 전지 분유를 사용하고자 할 때 분유와 물의 사용량으로 적정한 것은 1. 분유 100g 물 1900g 2. 분유 200g, 물 1800g 3. 분유 400g, 물 1600g 4. 분유 600g, 물 1400g 정답은 2. 분유 200g, 물 1800g 17. 분란서빵 제조 시 반죽을 일반 빵에 비해서 적게 하는 이유는 1. 질긴 껍질을 만들기 위해서 2. 펜에서의 흐름을 막고 모양을 좋게 하기 위해서 3. 자르게 할 때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4. 제품을 오래 보관하기 위하여 정답은 2. 펜에서의 흐름을 막고 모양을 좋게 하기 위해서 18. 제빵 시 펜기름의 조건으로 나쁜 것은 1. 낮은 발현점의 기름 2. 무취의 기름 3. 무색의 기름 4. 산패되기 쉽지 않은 기름 정답은 1. 낮은 발현점의 기름 19. 장시간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아프 정형하여 2차 발효를 하는 제빵법은 1. 재반죽법 2. 스트레이트법 3. 노타임법 4. 스펀지법 정답은 3. 노타임법 20. 스펀지 발효의 발효점은 일반적으로 처음 반죽 부피의 몇 배까지 팽창되는 것이 가장 적당한가 1. 1에서 2배 2. 2에서 3배 3. 4에서 5배 4. 6에서 7배 정답은 3. 4에서 5배 4. 5배